한국국토정보공사 사과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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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집에 누나 집에 야 야 니가씨 아니고 울쏘나 없을거 봤어 야 이거 확실히 니가씨 보냈지요? 고맙하라 야 지하사람들이 주는거 아이받으면 그것도 영 큰신뢰라더라 누나 니가 우리 다니에서 누나 주께요 그래 몇삼 다시 탔겠구나 야 거짓말하는거 봐라 지금도 거짓말한다는게 그렇게 다소 아들이 거짓말 수폐야 야 니가씨 아무리 마음이 거부이 요거 한상자로 탄거 내게다 준단 말이야 야 정말 한상자요 한상자 한상자 니게 무슨 잘났지 아가가가 여기 다가가더만 잘린다 왈라왈라 나도 모르네 우와 잘났지 몇상자 타 야 야 나 할수 없이 두상 다탔어 아하하하하 고마워 나그리 니가씨 노금념이 형 혐의 allora 여론인살 내르지 다 아는거 봬 야 꼬박에 여와라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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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왕 야 누나 어젯밤에 꿈다리가 다 반짝반짝하디 요롱게 이리 짜고 그리겠다 야 누나 먼저 간다잘 먹겠다 바이바이 저 누나 더 어찌야 아 내 어찌 다 상반에 사과배탈 도와야겠는데 눈 깜짝할 때가서 덜켜더 강탈당해 어이 누나 또 나 향도 오기 전에 어디가 내 돈 주고라도 한 살 더 겨워야겠다 야 이거 따니는 사과배를 준다고 다 드시올 줄 알고 이게 무슨 꼴이든 소갈라고 사과배를 가져오니까 마중 나오라던 사람 몇째 그림자 다해 보이는걸 어? 오빠? 넌 집에 간다 나그네 집에 있니? 아들 가야겠어 무슨 일이 있어? 어? 좀 이리 있다 어? 조금 이따 인차 올게요 예전 먹고 밑에서 안 온다든 어디요? 야 어? 어디 이제 올까? 사과배를 한 상자로 들고 다 이후들후들 떠는거노 오빠 드셔 바쁘겠어 어휴 어휴 형님 보고 나를 기다리겠어 아휴 아휴 그래 뭐 줘야지 뭐 가재다 다투 우리 단에서 놀아줄게 이거 나를 갖다 먹으라고 이야 집에도 좀 있긴 있는데 어? 단에서 많이 나누는 뭐냐고 딱딱 한 상자만들 예 이 외부 웃겨도 깃짝이 웃긴다 아 치말로 괴상가 남았겠지길래 한 상자 평균 나를 준단 말이야 아휴 형님은 졸함 썼지만 에이 가재다 다투 내 노랬다고? 이..이제 그래 아이 오빠 이젠 동물을 무슨 볼일이 있다던데 야 야 내 이 정신 봐라 아 깜빡이셨구나 너 네 생각짜끼 사과배를 주니까 나 싹 있어버렸다 네 내부 전화기 마산 놀러 갈까? 형님이 내가 마산 놀자고 나를 기다렸어 야 근데 어? 또 오빠리다 오빠리 에이 저렇게 얼뜰한 사람이 무슨 마산 놀다고 아무것도 못노 야 아드야 노는 걸로 노는 거지 뭐 도박으로 노니 내부 전화기 전문이 우리 놀던 그 집에 오야 네 마산 놀 필요 없어 여기 버스 깼다가 오라 정신 딱 뺑냐고 야 야 너는 또 말도 없으면 뭐 내구나 너는 저렇게 얼빤한 부조 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 야 어째서 앉아와야겠소 야 너도 깨나 아다 못기다 그 노름이랑 딸때도 있고 부조할때도 있지 언제 계속 오겠니 아하이 야 야 야 뚝뚝뚝뚝뚝 아 우리 단배수도 약 두상자나 남은 없다 뭐이 어 야 야 야 너희들이 그 사가비 다 못 먹겠고 그 시부모한테 다 한 번 보내라 아이야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그 한나바에 탄 사과벨을 오판니를 주거나 우리를 뭐 먹겠습니까? 아 정말 안 미치던 바에 내가 한 상사 더 겨울게 몇 개에다 놓겠지. 동네 단에서 몇 개씩 나눴을까? 두 상사. 그래길래 내 눈치 다 해보고 오판니를 척척척. 어? 또 두 상사 부서했다. 우리 단에서 한 상사 준다던데 두 상사 드리라 말이야. 아. 형사. 형사. 이거 뭐. 쟤 우리를 먹으라고야? 이 광우한테 보낸 400스텐크 모여냐? 내 보냈다고? 어. 나도 우리 집에 가볼까. 나. 단에서 두 상사나 사왔다 했었소. 그래 형님이 이렇게 가. 내 시집을 대답하고 어떻게 혼자 먹게. 그래. 그래 지금이야. 시집을 가지고 가로칼려. 아. 고맙소니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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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날 이렇게 부실려냐. 나도 인사라는 거 다 내보내. 내보내. 고맙소니야. 응. 야. 누나 간다. 응. 아. 저거도 우리 사가배. 응. 아. 아. 우리는 산주같이 4두이네 좋은 놀아주면 하는가? 어. 배 아파. 아. 정우. 솔직하게 말하셔. 몇 개를 탔슴까? 몇 개를? 어. 세 달다. 세 달인가? 한 달. 한 달다. 두 사람 놀리겠습니까? 어째. 그래. 멋지겠어. 내 한사도 더 싸울까? 어. 도어휘. 네. 뭐. 뭐. 우리의 시원의 무의 하나가. 네. 네.